어제저녁 7시 40분쯤 충남 당진시 읍내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50대 여성 등 3명이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50대 여성은 목주위를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50대 남성도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가해자로 추정되는 50대 남성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부엌으로 몰래 들어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거절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